쭈꾸미 탐사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. 말리포에 과연 쭈꾸미가 있을지 일단은 한 번 헤들보드를 한 번에 갈 수 있나? 잘하면 한 번에 갈 수 있겠네. 역시 패들보드가 이래서 좋습니다. 한 번에 갈 수 있네. 심해에서 주운 아나고 통발을 이용해서 한 번 말리포 백사장 400m 지점에 가서 한 번 쭈꾸미 탐사를 좀 해봐야 되겠네. 일단은 슬리퍼는 여기서 넣고 아침에 하나 둘 셋 세 명이 지금 패들보드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슬리퍼는 슬리퍼는 슬리퍼는